이렇게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 시도 세 번째 만에 우주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정찰 위성이 감시와 정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북한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제가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5월과 8월에 이어 북한의 세 번째 정찰 위성 발사 시도였습니다. 지금 언론에는 북한에 따르면 성공했다고는 전해지고 있는데 그 여부에 대해서도 차차 짚어보게 될 텐데 일단 이번 발사 시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 공을 들여왔고 또 굉장히 초급함을 보여왔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찰 위성을 발사하는 것보다는 앞서서 발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연초부터 발사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5월에 첫 발사를 했으면 실패했고요. 또 3개월 만에 또 발사했지만 또 실패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푸틴을 만났고요. 포스토치니에서 푸틴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보완을 통해서 1, 2차 발사, 1차, 2차 다 엔진 또는 마지막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발사를 했는데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궤도 진입까지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성공을 한 것인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북한의 이런 시도는 명백한 도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위성이 제대로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동부가 특히 국제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군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북한에서는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증 중이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도 좀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성공이다라고 하려면 어떤 요소들이 좀 충족돼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궤도에 진입까지 했다고 하는 것은 1, 2차 발사보다는 분명히 진전된 건 맞죠. 그런데 이제 제가 위성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그렇다면 궤도에 진입된 위성이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작동을 하려면 날개가 펴져야 된다고 합니다. 전지판. 전지판이 펴져야 되고 그렇게 되면 전지판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태양으로부터 충전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성이 이제 평양에 있는 기지 기지 쪽으로 방향을 자세를 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위성에서 포착한 이런 통신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확인이 돼야 그것이 작동이 돼야 사실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북한 측 발표에 따르면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것까지는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궤도에 진입을 했는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체함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김정은 지휘하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관련 당국자들이 열렬히 환영을 했다라고 자축하면서 김정은의 업적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국도 조심스럽게 현재 이 상황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원래 발사하지 않을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통보했던 날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루 일찍 어제 저녁 10시 42분쯤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앞서도 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북한에서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발표한 내용으로는 22일, 오늘 새벽, 오늘 0시부터 예고가 됐던 시간이란 말이죠. 다음 달 1일까지. 그렇다면 그 안에 발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지켰어요. 스스로 그걸 안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국제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스스로 그걸 안 지킨 겁니다. 북한이 그걸 안 지키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물론 일각에서는 오늘 뭐 오전에 동창리 일대, 발사장 일대의 기상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겨서 발사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전략적 이유인데 사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1차, 2차 발사를 보면 예고한 첫날 새벽에 발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예고 오늘이니까 오늘 새벽에 발사할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정찰 역량을 우리의 감시 역량을 집중을 하고 대비를 했는데 당겨서 발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감시를 피해서 기만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고된 기간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이익 같은 거는 국제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네, 뭐 그걸 불이익을 주기는 쉽지는 않겠지요. 물론 국제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뭐 그런 걸 생각하는 북한이 아니니까 어차피 지금 보면은요 북한이 이번 발사를 하기 전에 굉장히 계산된 행보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발사 직전에 지금 한미 이래 우주 개발 동향에 대해서 비난하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도 처음으로 정찰 위성을 이번에 30일 날 발사도록 예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비롯해서 일본의 움직임 또 미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묶어가지고 정말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우주 개발하는 것은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보다 군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자기들의 발사를 정당화하고 명분을 축적하는 조치를 취해한 후에 발사를 했거든요. 아마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런 행동이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에 위반이고 불법 행위이긴 하지만 북한이 뭐 시간을 어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불이익을 주거나 하기는 현실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실제로 이제 발사 장면도 공개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굉장히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이제 공개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는 근본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거든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대내적인 것, 대외적인 것인데 대내적으로는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는 겁니다. 김정은이 이제 30대가 된 20대 중반의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았고 짧은 시간 내에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선택한 노선이 바로 핵미사일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권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 주로 핵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집중을 했어요. 물론 뭐 건설, 이런 보여주기식 그런 행동도 했지만 집중적으로 보여온 것이 핵개발, 미사일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네 번이나 했죠. 3, 4, 5, 6차. 네 번 핵실험을 했고 김정은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김정은이 세계 최고의 강국인 미국을 필척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비하는 군사 강국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다. 그러니 김정은을 중심으로 어려워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뭉쳐야 된다. 충성을 다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데 오늘 위성발사하고 김정은이 환하게 웃는 모습, 이걸 김정은의 업적으로 비춰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결국 첫 번째 의도고 두 번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군사력의 우위를, 군사력보다 우위를 유지하고 김정은이 말하는, 소위 말하는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직접 전술 핵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휘하면서 서울도 핵 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대남 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것을 공개하고 김정은이 환하게 정말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것이 먹힐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는 김정은의 그런 호전적인 그런 태도 정말 국제사회의 안보를 흐트리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마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겁니다. 청년의 김정은이 이제 조금 더 뭐랄까요 자리를 잡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번 사진에서 조금 눈에 띈 게 새치가 살짝 보였던 부분 이런 것들도 의도된 장면이라고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북한은 김정은의 얼굴빛뿐만 아니라 복장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지금 뭐 환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동안 김정은이 한동안 두문 불출했어요. 자맹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유가 뭐냐 이런 궁금증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만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그 발사는 현장에 나타나서 환하게 웃는 모습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뭐 예측한 대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은 그렇게 선전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위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북한 인민을 지키는 것이고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화적인 목적이다. 주권적인 조치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지만 그건 뭐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번에 딸 주여나 김여정 부부장 모습 보이지 않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을 당독적으로 좀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글쎄요. 뭐 주의가 저 자리에 갔는지 안 갔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북한이 공개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그동안 작년 11월 18일에 화성 17형을 발사하면서 순환공항의 딸 주외를 처음으로 데려가서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화성 17형, 정말 초대형 ICBM에 주목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주외에 주목을 했어요. 관심사가 조금 튀겨났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 바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김정은에게 주목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일지는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를 했어요. 이곳에서 참 많은 발사가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번에는 좀 기존 발사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규 발사가 일어났다라는 보도들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의미로 봐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이 2018년 우리 특사단이 평양에 갔을 때 조건부 비핵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성의 있는 조치를 다한다고 그러면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한다. 그다음에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한다. 그래가지고 폭파 쇼도 보였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하는 장면을 일부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모든 김정은의 발표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했어요. 풍계리 핵실험장 다 복구를 했죠. 언제든지 7차 핵실험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동창리 발사장, 기존의 발사대가 있었어요. 그 발사대에서 그동안 북한이 자랑했던 인공위성들을 발사를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위치를 바꿔가지고 지금 기존의 발사장으로부터 약 2.7km 바다 쪽으로 좀 떨어져 있죠. 그곳에 새 발사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1, 2차 발사를 했고 이번에도 역시 발사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그동안 실패했던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여러 가지 발사의 궤적, 궤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그런 일련의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치들을 러시아와 어느 정도 상의를 했고 러시아가 어느 정도 기술을 이전했느냐 이 부분도 참 관심인데 이 부분은 추후에 잔해물을 수거한다거나 하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잔해물을 수거한다면 우리가 1차, 2차 발사가 이루어졌고 1차 때 잔해물을 우리가 수거를 했죠. 그래서 동체와 탄두 부분에 있는 만리경, 위성체까지 다 수거를 해서 분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2차 발사 때의 잔해물은 우리 수거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3차 발사 잔해물을 수거한다면 1차 발사 때의 내용과 비교가 되겠죠. 그렇다면 1차 발사 때 사실 2단 엔진 점화가 되지 않아서 실패를 했는데 사실 2차 발사 때는 점화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비상폭발 장치가 오작동을 했는데 만약에 필리핀 해상 어디에 떨어진 그 마지막 3단 잔해물을 수거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3차 발사가 생각보다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지금 우리 정보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아마도 북한이 지난 번 발사했던 이 발사체가 사실은 구소련, 구소련의 로켓, 로켓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원래 그걸 만든 메이커인 원래 메이커인 러시아의 기술자가 현장에 가서 그동안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기술 자문을 했고 관련된 기술 또는 어떤 부품 지원이 이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아마도 이번 잔해물 수거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진전이 됐고 러시아가 어떤 도움을 줬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아마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셨을 때 러시아가 어느 수준까지 기술 이전을 해줬으리라고 추정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러시아로서도 고민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푸틴이 굉장히 아쉬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탄약, 무기 지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서방 측 판단에 의하면 러시아 측에 지원된 컨테이너 3천 개 분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받았다면 푸틴이 포스토치니 기지에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나는 북한의 인공위성 지원 발사 성공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공언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러시아의 행태를 보면 무기도 팔고 기술 지원도 일부 하지만 그러나 사실 핵심적인 기술 또 신규 기술 이런 것들은 사실 주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동안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가 북한에 준 기술이 뭐 사실 이번에 궤도에 올리는 정도의 기술이라면 최신 기술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마 제한된 부분에서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관심되는 부분은 그 탄도 부분에 들어가는 위성체예요. 만리경 1호가 지난번에 수거가 돼서 분석이 됐습니다만 뭐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매우 조악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미정보당국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그걸 줬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미 이제 궤도에 진입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 초기 운영 과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운영에 들어가게 되면 전 세계가 다 그걸 보고 있고 또 역량 그걸 감시할 수 있는 역량을 포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북한이 자기들이 이 위성이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과시하려면 거기서 받은 사진이라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그동안 여러 차례 공개했던 사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 군도 미군 공군기지에서 다음 달에 첫 번째로 독자 정찰위성을 발사하려고 했습니다. 하기로 지금도 계획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북한은 그보다 좀 빨리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쏘아올릴 그런 정찰위성의 수준과 북한의 것을 좀 비교한다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에 발사할 정찰위성 정찰위성의 역량은 북한이 지난번 만리경 1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학위성도 있고요. 사르라고 하는 그런 적외선, 탑재위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특히 사진 촬영이 가능한 그런 광학 또는 적외선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해상도가 북한보다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해상도는요. 한 10cm 정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높은 우주 궤도에서 포착하는 그 사진의 해상도가 굉장히 정확한 것이죠. 번호판까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것보다는 약간 좀 해상도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위성 해상도는 굉장히 높은 해상도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의 위성은 이번에 이제 발사될 위성은 2시간 간격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 발사가 되면 간격을 줄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고정 궤도의 위성이라든지 작은 위성들을 발사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삼축 체제를 활성화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정찰 위성을 소화 올렸고 우리 정부는 9.19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는데 일단은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제 우리 정보당국에서 사전에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가능성에 대한 예고를 이미 했었고요. 특히 신원식 장관이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적어도 일주일 이내 또는 이달 말 이내에 발사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합참 작전본부장이 나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례적이죠. 이전 같으면 북한이 도발을 하면 도발 이후에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북한이 발사하기도 전에 미리 나와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는 물론이고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특히 북한의 위성 발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 대한 정찰 감시 역량을 고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9.19 군사비에 의해서 접적 지역에서 우리가 정찰 감시 능력이 제한되어 왔거든요. 이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에 북한이 무인기 발사를 했을 때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형태의 도발을 또 한다면 남북 합의의 이행을 중단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었고 이번에도 합참 예고를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이 그동안 합의를 우리가 먼저 정지를 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을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이제는 그런 사전 예고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대형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이건 지체함이 없이 바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중에 NSC 상임위 회의를 직접 주재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이 위성발사, 이 도발에 대해서 이것이 위협이 되고 9.19 군 사업이 일부 효력 정지 지시를 했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서 즉각 효력 정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신원식 장관도 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군은 그런 준비를 했고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이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1조 3항의 군사분계선 모든 기종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 내용인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요. 북한이 말이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핵미사일은 북한이 먼저 개발을 했고 우리는 비핵화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정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찰 자산이 우리가 훨씬 우위에 있어요.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 각종 무인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구도 있습니다. 기구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정찰, 감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9.19 군사합의는 서부 지역에서는 20km, 동부 지역에서는 40km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1차 활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이제 남북 군사회담을 오랫동안 했었고 1990년대 초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불가친 부속합의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벌써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때도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찰 활동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가 북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합의가 되지 않고 부기조항으로 명시가 됐는데 북한이 그때 달성하지 못한 것을 2018년 9.19 군사합의 때 그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을 묶었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대북 심리전입니다. 확성기 방송, 그다음에 전광판. 이런 것이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 북한이 교묘하게 이걸 모두 묶어버렸습니다. 우리 앞에 정부가 그걸 다 북한의 요구를 다 받아들였죠.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묶어버렸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제 효력정지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단급 그 이하에 있는 것, 그 이상의 모든 정찰 자산들을 이용을 해서 지난번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접경 지역에서 하마스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제대로 포착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군이 9.19 군사합의 효력 이행, 효력 정지를 통해서 북한군 접적 지역에서 북한군의 일고수일투족을 다 감취할 수 있고요. 특히 고지 후사변에서 움직이는 사전에 장사정포의 발사 움직임까지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는 이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요, 좀 아쉬움도 좀 있어요. 왜 이 한 종만 정지를 풀었을까.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북한이 앞으로 추가 발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9.19 합의에 있는 다른 내용들에 대한 조치도 이뤄질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공언을 했어요. 이제 이번 첫 발사로 끝내는 게 아니라 2차, 3차, 4차 계속 발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1조 사망만 일단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만 이건 말고도 지금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해상 훈련 사격 금지 구역도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서해 5도, 백룡도에 있는 우리 K9 자주포 같은 거를 사격 훈련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포를 싣고 저 포항 수백 킬로 떨어진 데 가서 훈련을 했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2차, 3차 발사를 한다면 저는요. 이 9.19 군사합의의 나머지 조항뿐만이 아니라 이 9.19 군사합의의 모법이 4.27 선언입니다. 이 4.27 선언에 보면요. 4.27 선언에서 사실 대북 심리전을 중단한 거거든요. 4.27 선언을 효력 정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해왔던 대북 심리전, 확성기, 전광판, 모든 대북 심리전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런 모든 합의들을 순차적으로 효력 정지를 해서 북한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백악관에서도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한일 방위 공약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미일, 3국 간 어떤 공조 대응이 진행되겠습니까? 네, 우선요. 지금 북한 도발에 대해서 한미일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협의를 했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외교적인 차원인데요. 미국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안보리 회의를 다시 소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보리 회의를 소집을 해서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아마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차원에서의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는 아마 쉽지 않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관련된 국가들이 규탄 성명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잘못된 행동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추가 제재 조치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추가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대비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달 말에 있을 1차 우리 정찰위성 발사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모든 것들 또 우리의 대비 앞서 말씀드렸던 추가 합의 이행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모든 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욱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